kf-21 속보 kf-21 전투기의 첨단 기술력을 fa-50에 투입 강국들도 견제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 최일선 현장을 찾아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이라며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은 윤 대통령 폴란드의 48대를 수출한 경공격기 fa-50 전투기를 살펴봅니다. 폴란드 수출당가가 대당 얼마나 됐죠 대당 500억 정도 현재 개발중인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시험비행을 참관한 뒤 조종사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선도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수출이 원전과 건설 인프라 분야 등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입니다. 일부에서 방산수출로 인한 우리군의 전력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산은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며 국가안보를 위해 방산수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들도 방문해 k-9 자주포 천무 등을 관람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의 방산수출 수주액을 기록한 것이 정부의 의지와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우리군의 지원이 결합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 인재양성에 연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역사적 첫 비행 성공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7일 첫 역사적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순수 우리 손으로 독자기술 개발한 전투기 형상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21시 제1호 기가 오후 3시 15분 첫 음속 돌파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역사적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kf-21시 제1호기가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시험까지 차질없이 수행했다. kf-21시 제1호기는 이날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을 힘차게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프티 12,000m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는 약 시속 1224km을 돌파했다. 비행시간은 오후 2시 58분부터 3시 54분까지 약 1시간가량이며 조종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동규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 차례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지속 확장시켜 왔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초음속 비행을 했다는 것은 기체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때에는 공기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의 충격파가 생기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kf-21이 음속 돌파 때 충격파를 극복해 정상 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음속 돌파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2005년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와 2012년 개발한 경공격기 fa-50 마하 1.5 도 국산 초음속 항공기이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국내 기술 협력으로 개발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의 항공기인 kf-21과는 차이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2차 초음속 비행시험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산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조종관을 잡은 kai 이동규 수석 조종사는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사업에 참여하는 조종사로서 직접 초음속 비행을 담당하게 돼 연광스럽고 성공적으로 끝나 참으로 다행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수석은 kf-21 전투기가 실제 초음속에서도 안정성이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제 초음속 영역을 더 확장해 최대 속도까지 차질 없이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는 2026년 2월까지 2000여 차례가 예정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 일정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kf-21은 현재 3대의 시제기로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하고 있다. kf-21시 제2호기는 2022년 11월 10일 시제 3호기는 지난 1월 5일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시제 4에서 6호기도 지상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0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나선다. 현재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다. kf-21이 202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4.5세대급 이상 첨단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세계 8번째로 갖게 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관열에 오른다. t-50 고등훈련기 골든이글은 2003년 2월 초음속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만에 전투기 초음속 비행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공군은 2026-2028년 kf-21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축하했다. 이 장관은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kai 개발진과 비행시험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3. 객원 칼럼. fa-50 폴란드 수출. 항공산업의 역사를 쓰다. 공군의 고등훈련기 소요재기 94대. 자주국방의 대의명분 아래 당군 이래 최대 방산 개발 사업 승인. 그것이 t-52 시작이었다. t-52 개발 성공을 가늠하던 초도 비행이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했던 2002년 8월이었으니 만 20년이 흐른 시점에 초도 비행의 날개끝 와류가 나비효과가 되어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fa-50 48대 폴란드 수출이라는 태풍을 일으켰다. 7월 말 총괄합의 서명에 이어 현지 시각으로 9월 16일 가격과 세부 조건이 확정된 이행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로 4조 원이 넘는 액수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 수출된 누적 물량인 72대에 견줄만한 수준이며 특히 이번 계약은 훈련기나 경공격기 버전이 아닌 상급의 경전투기로만 되어 있어 사업비 측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 도입 계약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향후 수십년간의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수년간의 지루하고도 험난한 협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 수출은 매우 이례적으로 정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배경에는 국제정세에서의 폴란드의 현상황과 한국의 항공방산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준비된 역량이 있었다. 동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가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인 칼린잉그라드에서와 불과 350km 떨어져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이웃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자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극도의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동쪽으로 접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부속국 역할을 함으로 국경의 3분의 1은 이미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항공전력의 절반 수준인 229와 수-21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공여했다. 따라서 남은 f-16-48대로 공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련제 항공기에 익숙한 조종사들의 임무전환을 위해 미국제 f-시리즈 항공기와 높은 호환성이 보장되는 훈련기의 긴급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계약 물량 중 한국공군과 동일한 fa-50-12대를 내년부터 인도하고 잔여물량 36대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fa-50pl 버전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투자회수기간이 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수출 성공을 계기로 뒤돌아보면 to-12 시작은 로키드마틴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kf-16을 도입했던 kf-p 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실로 30년 이상의 스케일을 가진 1년의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kf-p 사업을 통해 항공기 생산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파생된 절충교역을 통해 삼성항공이 로키드마틴의 기술지원으로 to-10을 개발하게 됐다. 이후 확보된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파생형을 개발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각국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폴란드와의 정격적인 계약은 유럽 대륙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이웃국가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to-12 구매를 발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생산기지와 정비센터까지 설립하기로 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무인기 시대가 도래하여 기존의 훈련기는 도태된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to-10은 k-방산의 의용으로 수출의 정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k-f-16에서 to-10으로 이어진 30여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 얼마 전 우리 곁에 돌아온 영화 탑건 메버릭의 대사가 불현듯 떠오른다. k-.. 감사합니다.